안녕하세요. 잘 지내셨어요? 서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. 여러분 눈이 많이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? 아 네 맞아요. 눈사람 만들기, 눈싸움 하는 거. 요즘에 눈사람은 아주 개성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공릉동에 있는 철길이거든요. 철길에는 여러 가지로 개성 있는 눈사람을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눈 오는 모습과 또 개성 있는 눈사람과 도경아 씨를 3종 세트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씨들. 아니 이거 지금 무슨, 뭐 만들어요? 이거 기린이요. 아니 누가 눈사람 가지고 기린 만들었어. 눈사람 만들어야지. 지금 기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진짜 기린인지 봐야 되겠어. 어디 보자. 기린 얼굴이에요? 네. 아 진짜 내 눈에는 기린 같지가 않아. 아직 둘만 들어서. 아직 둘만 들어서. 기린아 완성된 니가 참 궁금하구나. 우리 애기씨들 얼른 만드세요. 네. 어머 여기 애기씨는 지금 눈사람이 뭐 이렇게 길어요? 기린은 모기예요. 아 기린 이거는 모기예요? 지금 합작으로 기린 눈사람 만드는 거예요? 네. 맞아요. 아 대단한 아이디어다. 맞아요. 어 기린을 지금 먹으러 열심히 지금 떼밀고 있어. 떼밀고 있어 이렇게. 야 어떤 기린이 나올지 궁금해요. 어머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여기는 무슨 눈사람이에요? 네. 아 이거는 기린 어디예요? 저희 기린 아니에요. 여기는 기린이 아니에요? 펭귄이에요. 어? 펭귄을 만드는 거예요. 아 펭귄. 이 펭귄은 어디 공룡동 펭귄인가 북극 펭귄인가? 공룡동 펭귄이야. 공룡동 펭귄. 야 그 눈사람을 언제 만들어보고 지금 만드는 거예요? 처음 만들어보는데. 눈사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? 한 20년만에 처음이죠? 네. 나이들 다 20살 됐나? 네. 안 됐어요? 아 됐어요. 아 됐어요. 저기 전국에 계신 우리 애기씨 여러분. 20대가 만드는 펭귄이라는데. 어떤 펭귄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. 오늘 눈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펭귄도 만들고 기린 모가지도 만들고 기린 얼굴도 만들고 이게 다 지금 20년만에 맞이하는 첫눈이죠? 그건 아니에요. 24년인데. 아 24년이나 먹었어요? 와 많이 먹었네. 하기사 나도 5살인데. 이야 손도 안 시려워요? 괜찮아요. 장갑 껴가지고. 장갑 껴서 괜찮아요? 네. 아 너무 기대된다. 우리 저기 애기씨들은. 안녕하세요 애기씨들. 아 이거. 이거는 무슨 눈사람이에요? 토토루. 토토루. 아 이거 언제. 오늘 안에 이거 만들어질까요?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. 뭐 내 눈에는 눈만 삼각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. 우리 동네 눈은 여기 다 쓸어모았구만. 아 진짜. 어머 장갑도 안 끼고. 아우 이 청춘. 아우 우리 애기씨 손 좀 봐봐. 손 좀 봐봐. 오우. 세상에 손 안 시려워요. 눈사람이 중요하죠. 아 그렇지. 우리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목표를 만들어야지. 눈사람. 네. 자 우리 공릉동 이 철길에는 이렇게 많은 산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20대 청춘들이 밤을 뜨겁게 눈사람과 더불어 불사르고 있습니다. 학교를 안 가니. 내일 아침에 늦잠 자도 괜찮겠다. 그쵸. 이 밤이 중요해.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눈사람 놀이라도 하니까 그래도 괜찮죠? 네. 오우 축하해요. 눈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. 네. 자 열심히 끝까지 만드세요. 내일 또 구경 올거에요. 네. 네. 자 우리 이 밤을 아주 기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불태우는 우리 청춘들. 우리 애기씨들 이쁘게 만들어 놓으세요. 내일 아침에 구경 올게요. 네. 기린아. 우리 내일 아침에 기린을 보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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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